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스터트롯의 맛 방송한 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어제 미스터트롯의 토크컨서트 미스터트롯의 맛 말하자면 원래 갈라쇼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방청석 말하자면 관객을 모을 수가 없어서 토크컨서트 형식으로 마무리 미스터트롯의 마무리 방송을 했는데요 이것도 무려 시청률이 23.9%를 찍었다고 합니다 23.9%는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이고요 사실 두자리 시청률을 보여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미스터트롯은 워낙 높은 시청률을 보여서 23.9% 좀 낮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스터트롯의 인기 열풍은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미스터트롯의 경연은 오디션은 끝났습니다 근데 미스터트롯의 열풍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열풍이 광풍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이 TV조선의 제작진들도 이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계속 후속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른 타 방송도 이들 결승 7인을 초청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연 요청이 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스터트롯의 현주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미스터트롯의 맛 그중에서 이 결승전 7인 중에서 이찬원, 정동원, 영탁이 예선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주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완성된 모습이라면 그때는 좀 뭔가 어설픈, 뭔가 부족한 노래 실력이야 뛰어났지만 어설픈 모습, 아주 풋풋한 모습 영탁은 기성 가수라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눈 수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모습보다는 지금 모습이 훨씬 세련돼 보이긴 한데요 그걸 한번 두 개를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우리 뉴스장터 시청자 여러분도 좀 재미를 느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가 영상 캡쳐로 사진 캡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찬똑액이 이찬원의 다소 어설픈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런 이찬원, 이찬원이 지금 진선미에서 미를 차지해서 당당하게 지금 최고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스타 가수가 된 겁니다 자, 이 예선전에서도 화려한 꺾기를 보여줘서 자, 보십시오 여기도 이런, 야, 여기 화려한 꺾기, 구수한 천국장 보이스 뭐, 바로 예선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초질관 구수한 꺾기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좀, 그때 요 예선이기 때문에 물론 뭐, 뭐죠? 밴드도 없고, 마이크 에코도 좀 적어가지고 어설픈 모습인데 정말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기본이 돼 있는 자, 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질관 구수한 꺾기 자, 천국장 보이스 이찬원 당연히 예선 통과했겠죠? 지금 뭐 당당하게 3등 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모습하고 이때 모습이 야, 여기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몸칩니다, 거의 몸치 수준이죠 자, 꺾이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 자, 지금이 이제 어제 미스터트롯의 맛에 출연해서 상당히 세련됐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발전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연은 끝났지만은 이들의 끼, 재치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에서 굉장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정말 인기 가수가 되는 진선미 부부는 또 남은 숙제예요 사실은 김수찬 같은 경우도 결승전에 못 올라왔지만 출연 요청이 엄청 섀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김수찬 1대1 한국 대결에서 이명웅을 찍어서 0점을 맞는 바람에 6등에서 8등인가 해서 결승전에 못 올라가서 가장 안타까운 대결였다 참 말하자면 과감하게 경연을 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 안타깝지만 아주 멋진 승부였다고 하는 것이 김수찬인데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율동도 좋고 리틀 남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찬원의 풋풋하고 덜 성숙된 예비심사 모습이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시청률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23.9%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최고의 인기몰을 하고 있는 이 미스터트롯 최후의 트롯맨들이 옛날에 그 어설프던 모습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요거 요 부분입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 옛날에 찍었던 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성우 아 이 부분이 자기가 너무 어설픈데 성우의 성대모사 묘사를 모사죠 성대모사 하는 부분에 VJ특공대 모사 성대모사를 했는데 좀 어설프더라고요 아 그래도 잘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목을 풀고 자 이렇게 성대모사 하는데 아 이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본인은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뭐 그런 것들이 매력이죠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2천원에 풋풋한 모습 다음에 자 이래서 요런 요렇게 풋풋했던 사람이 요렇게 자 요 8 7명이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로 우울한 대한민국을 기쁘게 해주는 지금 뭐 뭐 최고의 스타라고 보면 되죠 뭐 왜 그러냐면 각 방송에서 그리고 TV조선도 요 효과를 좀 극대하려고 뭐 각종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생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후반기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톡에서 라이브 채팅 이거 했는데 뭐 최고의 접속자지 그거를 했다고 라고요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면 최고의 시청률입니다 무조건 지금 TV조선의 뉴스9이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고 그래요 여기 나가서 왜 그러냐면 전에 2012년에 개국을 했다고 그래요 TV조선에 근데 뉴스가 계속 쳐져 있었는데 8.6%인가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뉴스도 최고의 시청률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출연시키면 난리잖아요 지금 비디오스타 라디오스타 뭐 아는형님 보도본부 하트라인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 자 이 탑 세븐을 불러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참 등대와 같은 불빛과 같은 기쁨을 주는 티린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옛날에는 어설펐습니다 자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어설프죠 뭐 자 이렇게 자 이찬원 다음은 누굴까요 정동원입니다 정동원은 6개월 전하고 지금 키가 5cm가 컸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시골에 있어서 하동이잖아요 시컴했었어요 노래는 잘하더라구요 자 보십시오 자 오디션 창가 하얀 옷으로 쏙 빼입은 정동원 어설프고 키도 작았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5cm가 큽니까 옷을 달리 새로 맞춰 입었어야 할 정도로 자 말하자면 예선과 예선 심사와 결승전 공연할 때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하동군에서 온 13살 13살이라고도 하고 14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생일이 지났나 6개월 사이에 지금은 최근에 어떤 예능 방송에 나와서 본격 연애 한밤이라고 하는 SBS 방송에 나와서 14살 트로트 가수 정동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는 또 13살이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 얼굴이 좀 시커맸습니다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데 노래는 6개월 만에 5cm 컸다는 얘기도 나오죠 노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천재입니다 신동이잖아요 간주가 나오자 눈빛이 돌변 이렇게 예선 100% 통과죠 통과했으니까 5등을 했고요 이렇게 노래를 장합니다 이런데 또 문화재급 한의 바이블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섹스폰을 여러분 보셨죠 누가 울어가요 섹스폰 부른 데스매치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악기 연주 노래 할 거 없이 대단한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독학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나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르쳐줘도 그냥 잃어버리는데 대단한 음악도 절대음감이 있습니다 천재성이 있는 거죠 섹스폰도 소프라노 섹스폰 엘토 섹스폰 물론 다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섹스폰 하니 뭐 당연히 통과 예선 통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영탁입니다 영탁은 이미 이때도 가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세련되었죠 37번이 있네요 이때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를 해서 뭐 아주 이 노래는 자기가 자작곡 해서 부른 노래는 미스터트롯 때문에 확 뜨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씩 좀 들려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뭐 영탁은 특별히 변화의 폭이 좀 작습니다 눈에 뭐 쌍꺼풀 쌍꺼풀 수술을 했고 눈이 좀 조금 어설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고요 영탁 자 무대 매너 율동 노래 그래서 선을 차지했죠 지금 뭐 영탁 어느 공연 지금 행사를 못해서 그렇구나 만약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 7인 또 미스터트롯에 나온 가수들은 뭐 지금 서울에 못 있습니다 각 지방의 행사에 다 좀 불려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들 수입이 1인당 한 수억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들도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자 영탁의 대표 노래 막걸리 한 잔 여러분 아시죠 기억이 납니다 막걸리 한 잔 대단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자 부끄러워해요 지금 훨씬 세련됐죠 뭐 당연히 지금이야 뭐 여러가지 영광 자 앞으로 또 돈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이것도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미스터트롯의 맛 말하자면 토크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가장 재미있더라구요 나머지는 뭐 옛날에 가장 자기가 기억이 남는 노래가 뭐냐 하는 거를 노래를 다시 재방송 형식으로 했구요 그 당시에 본인들의 춤실력 같은 것도 했고 요 부분을 비교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제 미스터트롯의 맛에 가장 재미있던 부분 같아서 우리 뉴스장터가 요 부분을 뽑아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자 혹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유튜브들에게는 구독이 거의 생명과 같고 힘입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